fream s.m.. 인포노 mp 9 TKI3 입니다 지금 몇 대 안 남았죠 정말로 판매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한 tp 요거 80만원대 넘게 85만원 대 되어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스타드박스 다 들어있구요 신중잠비 연료까지는 연료 2리터 아닙니다 지금 4리터 밖에 없어 4리터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싸고 성능 좋은걸 더 싸게 해주세요 엔진 상태 왔다구요 그 다음에 서버도 좋고요 스티어링 그 다음에 스로틀 그 다음에 배터리 자 다 세팅해드렸고요 심지어는 스티어링 그 다음에 스로틀 캐브레터 쪽에 있는 세팅을 다 했어요 그냥 굴리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시동 장비가 이른 상태에서는 시동 걸고 그 다음에 길들이기를 하셔야 되는데 125cc를 최소한 5통 정도 떼고요 나머지 3통은 앵앵앵앵 나머지 2통은 앵앵앵앵앵 하면서 초속, 중속, 고속까지 잡고 난 다음에 10통 정도 떼면 그 다음부터 신나게 땡기세요 엔진을 한 2, 3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 좋은 차고요 엔진의 콘노드 슬리버 피스톤 중에서 콘노드가 많이 뿌렸는데 얘는 안 뿌려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천하무조금이라고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내구성이 왔답니다 내구성이 왔어요 이렇게 좋은 차는 정말 못 봤습니다 내인 차는 최고예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쇼캡이 많이 깨는데 쇼캡도 메탈로 되어 있어요 쇼캡도 메탈로 되어 있고요 쇼스프링과 보시면 힌지핀 마운트 있죠 블록이 A블록, B블록 C블록 D블록만 빼고는 A, B, C블록 이 메탈 자체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앉아보시면 여기 C오브 이런 것도 다 메탈로 되어 있어요 너클 너클 쪽 메탈이죠 쇼캡도 있고요 안에 내용물을 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아주 좋죠 이 MP9 버전이 차만 사도 원인 때문에 99만원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엔진 넣고 다 넣었어요 물론 프로킷에서는 준하지 못하지만 프로킷에 진짜로 잘못하면 프로킷을 아무래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 차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만큼 차가 세팅이 잘 된 차고 MP9의 DNA가 챔피언 DNA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죠 조종기 보실까요 조종기 액정 조종기입니다 깡통 조종기 아니에요 액정 조종기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세팅을 EP의 조절이라든가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고된 제품 MP9 출고가 되겠습니다 바로 어저께 구매하시고 엊그저에 구매하시고 어저께도 바로 세팅하시고 오늘 배송 나가는데 경기도 의정부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MP9 엔진 TKI TKI TKI3 유튜브에다가 RCRF TKI3 아니면 RCRF TKI3 아니면 MP9 검색하시면 MP9 RTR 이거 나올 겁니다 흰색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소량 남았습니다 빨리 한번 빨리 한번 구매하세요 엔진 차 하실 분은 필수입니다 필수 MP9 TKI3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할게요 오케이 짜잔 tschau